60포기의 배추를 심은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슬슬 아픈 아이도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맨 앞에 한 포기는 고라서 뽑아버렸다 무럭무럭 자라던 배추 너무 커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했지만 이 녀석들만이라도 잘 자라서 김장 때까지만 버텨주길 바라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 산골에 살면 흔하게 겪는 일이다 아직 희망을 버리긴 이르다 누군가는 날이 추웠다 녹기를 반복하면 배추 속이 꽉 차 더 좋다고도 한다 배추밭 관리인 방울이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다 농약은 안 써서 벌레는 많이 먹었지만 아직 건강은 한 것 같다 배추 옆에 모아 알타리가 있다 배추들이 크기만 크지 아직 속은 영글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면 속이 꽉 찬다니 좀 더 기다려 봐야 할까 농바닥에 물이 마르니 방울이가 신이 났다 화면 가득 금빛이다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